히말라야를 오를 땐 가이드 없이 지도 한 장 들고 올랐어요. 대자연을 마주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자연에선 혼자면 혼자라서, 함께면 함께라서 좋았습니다. 함께하는 비박은 좋은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로 풍성한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. 자연 속에 있으면 서로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보험가 이현근, 김현정입니다. 웰터 엑스페리먼트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갖춘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코디가 가능해서 사람, 도시, 자연 모두를 연결한다는 가치관을 잘 실현한 것 같아요. 자연에서 고생을 좀 덜 하려면 착용한 제품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투습 방수는 기본이고 기능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웨이브 포켓 재킷과 벤트 아이크 팬츠를 착용했는데 신축성이 좋아서 격하게 움직일 때나 어려운 업무가 편안했습니다. 모든 게 살아있는 자연의 공간에서 내가 자연을 이끌어내고 또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비박을 하는 게 아닐까요? 사서하는 고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.